꿈펭귄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카메라 속도 무진장 내리니 꼭 후에 설정하시길 아 그래요? 카메라 속도를 빠르게 해야 되는건가요? 뭐야 지금 엉덩이 기가 모아지지 않았어? 뭐야 뭐야 엉덩이에 뭔가 굉장한 힘이 있는거니 너? 엉덩이 빌런이 나타났다 또 오지 자 여재를 낚아챈다 그럴줄 알았다 어? 안낚아채?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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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극적인 장면 연출 어? 어 저 마무리 손에 있는 마크를 보는거 아냐? 손절각 손절해야돼 손절해 손절해 어? 손에서 빛이 나오는데? 오우 선택받은자 여기 점있죠? 저쪽으로 가면 돼요 로리야마 로리야마 아키라 캐릭터 원화 및 득회 모든 작품에 관여 아 그 로리야마라는 사람이 그린 사람이구나 아 토리 아 토리 음 음 음 음 음 네 그래요? 뭐 음 네 뭐 그럴 수 있죠 네 잘못 얘기할 수 있어 흠 흠 흠 흠 흠 흠 얼굴 아닌데 빨개지지 않았네 흠 아닌데 왜? 왜? 뭘 생각하는건데 흠 흠 자 넘어갑시다 집중하세요 게임에 집중하세요 흠 엄마 어 산책을 해라 꼭 집에는 뭔가 아이템이 있더라 거봐 꼭 집에는 뭔가 아이템이 있어 집을 한번 들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게임은 항상 그래 젤다도 그렇고 웬만한 게임들은 꼭 꼭 뭐가 있어 올라가보자 지금 게임 시작한지 초반인건가요? 게임 시작한지 한 30분 됐습니다 완전 완전 초반이에요 이거 지금 막 시작한거에요 사실? 어? 집에 있는 물건을 그렇게 깨도 되냐? 안에 있는 걸 빼 뚜껑을 열으라고 이 멍청아 굳이 집에 있는 거 남의 집도 아니고 자기 집에 있는 걸 그렇게 막 깨고 있었는데? 이상한 놈이네 캐릭터 이름 남 때문에 열렸어 무슨 아 왜 그러세요 그런거 하지 마세요 근데 델카다르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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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걸려 남색이라서? 이름 바꿀 수 없나? 아 생각해보니까 나 이름 좀 채택도 너무 좀 그렇다 어 어 어깨 확대할 수 없나? 확대할 수 없나? 어? 온다 어 여자 울고 있는데 그냥 잠자죠 Miles 잘가다 네 문의하셨어 무슨 아이디가 그래 음? 으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아... 정말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그럼은 이 순간에 무슨 일이起고 아.. 오.. 백원 졌다 이제 자, 나네요 도구 짠 돈 돈은 얼마 있죠? 돈이 얼마 있는지 어떻게 보냐 돈 없는데 아 여기다 158 얼마 줬는지 모르겠다 한 100원 정도 준 것 같네요 패션 센스 충격이라고요? 이거는 그 뭐야 저거니깐 고전물이잖아요 팬티 말줄게 무슨 아 그런식으로 주인공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요 맙시다 안좋아 안좋아 힘내거라 엄마? 뭐 다 똑같이 생겼어 어 어 갑자기 잠깐만 잠깐만 태세전환 뭐야 여행을 떠난다면서 마을 밖에는 마무리 나와서 위험하니까 우리가 계속 준비하고 가 되게 친하게 얘기했어 어 뭐 공짜로 다 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여긴 만물상입니다 무슨 요건이신가요 돈 받겠다 이거 아니야 태세전환이 좀 어 심한데 어 새로운 적이다 이게 뭐야 오이냐 소세지냐 하지마 제가 뭐야 뭔가 좀 징그러운데 주키냐 애호박이구나 주키냐니까 1 공격력은 얼마 안되네 애호박입니다 애호박 너무 저렇게 죽어 너무 방정맞다 쟤 아니 용사라는 말의 뜻을 모르나 얘네들은 세상 구한 다음에 고맙다고 질질 짜기만 해봐 그러니까 아 얘네들이 혹시 맡łby 마물의 악마에게 씌여있는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을거 같아 오이냉 인중입니다 저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안돼 요렇게 해서 데허 långguard